제이메이스 주일말씀 신랑을 맞았고 못 맞은 자 다섯은 미련하여 등에 기름을 넣어 놓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하고 신랑을 맞지 못했다. 등불하면 기름과 불을 일으키는 성냥이다. 등과 기름과 성냥 이 세 가지는 한 틀이다. 일체다. 세 가지를 갖춰야 맞을 수 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 중 다섯 명의 미련한 자들이 때가 지난 후에 기름을 준비해서 가보니 문이 닫혔다. 신랑이여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끝났다. 준비를 안 한 미련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명자 역시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다.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맞고 육신 일생 동안 영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된다. 등에 기름 그 비밀은 무엇을 두고 비유했을까? 신랑이 왔으니 신부가 무엇으로 맞아야 할까? 신랑이 올 때 손에 무엇을 쥐고 올까? 신랑이니 마음의 태양같은 뜨거운 사랑 하나님 사랑 성냥님 사랑 자기 사랑을 가지고 신부를 맞으러 오신다. 그러니 신부도 그 대상이니 달같은 아름다운 사랑 신랑을 우러러보는 사랑 깨끗하고 맑은 사랑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가 맞아야 된다. 이것이 기름이다. 기름은 깨끗하며 고소하고 향기롭다. 기름은 사랑을 비유한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그 깊은 임봉은 예수님이 풀어줘야 한다. 무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왔어도 못 맞는다.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깨달아야 된다.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요 실패자다. 사천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에 예수님의 육이 오셨어도 그들은 그 시대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맞지 못했다. 사랑으로 맞아야 됐는데 미워하고 온갖 무지로 대하고 교만으로 대하고 꼬트리를 잡고 따지고 무시하고 막말과 욕으로 대하고 예수님을 미친자 사이비 적 글스도로 대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고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외롭게 역사를 펴셨다. 지금은 지구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30억 가까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 지구 세상에서 지금까지 육신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 최고 큰 자다.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도 큰 자였다. 그렇게도 큰 자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당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몰랐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대상체요 실체적 존재였다. 그를 항상 사랑으로 맞아야 된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맞아 예수님도 하나님도 한이 되었음을 깨닫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맞은 우리들은 100% 사랑으로 기뻐하며 심정에 맞게 맞아서 과거 억울한 역사의 한을 신부로서 다 풀어드려야 된다. 그래야 기대하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평생 그리고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며 살게 된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소음만 풀려고 하지 말고 오신자 하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된다. 7천년 역사 중 마지막 역사를 맞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은 자들이 저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여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만족하시게 충성하며 해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가치있게 살아야 된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성냥님 성자께 그리고 그 크신 존재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두려움으로 모시고 성기고 사랑함으로 낙으로 삼고 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슬기로운 신부의 삶이다. 예수님을 맞는 것도 표적이지만 그의 신부가 되어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더 큰 표적이다. 게을러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처음 사랑이 식어 못하고 열심히 식어 못하고 한란으로 인해 못하면 택함을 받았어도 자기 스스로가 멸망길로 가게 된다. 택함을 받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축복인지 절대 깨닫고 해야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오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도 미래에도 다시 없는 최고로 이상적인 역사를 성냥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펴고 계신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사랑을 최고로 해주시면서 뜻을 이루고 계신다. 행할 때 그때는 정말 귀한 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행하게 된다. 그러다 지나간 후에 그제야 걔가 지나갔구나 혹은 그때가 좋았다고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시 되돌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모두 지금 매일 슬기롭게 해야 신랑을 맞은 다섯 처녀같이 하나님 성냥님 예수님 사명자도 맞고 축복도 받고 기뻐 낙을 누리며 살게 된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충성으로 하라고 사랑의 말씀을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된다. 사랑해서 영원히 잘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말씀을 하나님 성냥님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와 일체되지 않은 자다. 그러면 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으니 사탄과 귀신과 악한 자들이 틈을 타서 역사하여 그들과 일체되게 된다. 저마다 행하는 만큼 하나님도 성냥님도 예수님도 사명자도 그 욕을 쓰고 행하게 된다. 시대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있다. 구약 시대 때는 율법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쓰였다. 이것이 구약 말씀의 특성이다. 신약 때 말씀의 특성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말씀의 특성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사랑의 대상 신부의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알아야 사탄도 인사탄도 유혹하지 못한다. 이 시대의 특권 특성 권세를 잃으면 사랑도 신부의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신부는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나기여 기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역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랑하며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낙으로 축복으로 주셨다. 슬기로운 자는 신랑을 맡고 천국을 얻는다고 했다. 그래야 땅의 천국도 얻게 된다. 자기 마음 천국도 몸의 천국도 얻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께 수만 가지를 해드려도 그 목적하신 것, 그 원하시는 것을 못해드리면 일체가 안되고 같이 살지 못한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신랑을 맡지 못했다. 사랑을 기름으로 비유한 것이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처음 사랑을 잃고 변했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도 사무엘도 후회했다. 그러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다잇을 세워 왕으로 삼게 하셨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말씀이 끊어지고 악신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 사울은 지옥같은 고통을 받게 됐다. 결국 그는 다잇을 묘하여 죽이려 했고 죽는 날까지 괴로움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전쟁에서 패하여 적군의 손에 죽게 되자 옆에 무기 든 자에게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 좀 죽여달라. 적군에게 모욕적으로 죽고 싶지는 않다 했으나 무기 든 자가 감히 두려워 행치 못하니 결국 자신이 자신의 칼로 할복 자살해 죽었다. 우리도 하나님 성냥님 예수님 사명제의 사랑의 신이 떠나가면 악신이 들어가 마음이 지옥이 되고 삶이 지옥이 되어 사울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나 미워하며 사울같이 살다 죽게 된다. 요한 1서 3장 14제에서 15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미워하면 살이 나는 자라고 했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영도 육도 사망권에 살게 된다. 사람은 귀한 것도 이룬 후에 그제야 깨닫고 후회한다. 예수님을 이룬 후에 사랑하는 자를 읽고서 고통을 받아야 그제야 다시 찾게 된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 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 시대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성냥님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서 주시고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은 마치 육신의 양식같이 영의 양식이 된다. 육의 음식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듯이 말씀을 안 들으면 바로 영이 힘이 없고 쓰러진다. 환란을 이기고 영과 정신과 혼이 건강하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꼭 들어야 된다. 육일생 그리고 영까지 영원히 잘 되려면 하나님 성냥님 성자와 예수님을 잘 믿고 슬기롭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아멘